이번 레슨 7 기본 연습 두번째 인데요 편하게 시범 위주로 가고 각지 연습을 계속 하십시오. 자 1번에 A 첫번째 두번째 엑셉트 입니다. 이거죠. 비비적 쉽습니다. 이렇게요. 자 그 다음에 B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자 그 다음에 C 3번 4번 엑셉트죠. 1 2 3 4 1 2 3 4 발박자 정확하게 쿵 자 그 다음에 디어 1번 4번의 센트입니다. 1 2 3 4 1 2 3 4 1 2 3 4 네 처음부터 이 속도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. 지금도 되게 빠른 속도는 아니구요. 천천히 천천히 시간을 길게 두고 연습하셔야 됩니다. 자 그 다음에 2번에 A 자 여기서는 오른손은 크게만 치구요. 왼손은 작게만 치는거죠. 네 여기서 주의점은 오른손은 전부 풀스로커에요. 크게 이렇게 바운스가 4를 했어야 되요. 이런식으로 자 그 다음에 B는 거꾸로죠. 오른손은 작게 왼손은 크게 1 2 3 4 1 2 3 4 1 2 3 4 네 이때 역시 왼손은 이렇게 크게 튕기고 있어야 되요. 막 잡아서 치면 안됩니다.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2 4 1 2 4 3 4 5 1 2 3 3 4